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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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선수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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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게시장 났습니다 게시장 났습니다 편향 올리며 중단하고 문재인 타도하자 게시장 났습니다 문재인 타락하고 김정은 꺼져라 문재인도 꺼져라 게시장 났습니다 날씨가 춥습니다 타락기 한두고 하나 둘 셋 셋 태도령은 최강당 태도령을 선방하라 부재 선방 부재 선방 태도령은 최강당 태도령을 선방하라 고국의 악마는 승강산박 문재인 타락하고 대통령 상냥 승강산박 승강산박 사고 병역 올림픽 승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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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agn說 세기 녀제 맷서란은 문재인에 타락하자 문재인을 제한이다 문재인을 타락하자 한국 녀uten 맷서란은 문재인에 타락하자 문재인을 타락하자 병역올림픽 문재올림픽, 설계올림픽 중대라고 문재인을 가력하자 대통령은 대답다, 대통령은 석방아, 무제 석방 대신장 났습니다 문재인과 전자분 대신장 났습니다 평양올림픽 중대라고 북한으로 떠나보라 문재인, 박영희, 문재인 제압 대신장 났습니다 문재인을 타조하자 대통령은 최종사, 전지부도 중단하고 대통령을 석방아 평양올림픽 몇 마리야, 문재인은 정신사리고 문재인, 우리 대통령은 죄가 없다, 대통령을 즉각 석방아 안보 참사 몇 마리야, 불법 감금 몇 마리야 이권을 지켰다라고 우리 대통령을 즉각 석방아 정신사로 문재인, 박영희, 문재인, 박영희, 빨개기 모르겠습니다 경합과 전자, 전자, 전자분 대신장 났습니다 Karl-Allem, athletics, 대신장 났습니다 문재인, 박영희, 빨개기, 빙를 내리고와 문재인, 박영희, 문재인 택배하자 여러분, 정신사로 전자분 대신장 났습니다 문재인, 박영희, 정신사로 전자분 대신장 났습니다 이게 많은 운동화를 미쳐봤었던 우리나라 미쳐버렸어 여러분들에게 밝힌다 우리가 북한이야 나만이야 전 세계가 비웃는 평양 올리빙나 여러분 축소입니다. 지금 힘내세요. 힘내세요. 여러분 대한민국의 태극기가 중단계에서 태극기가 시나리는데 멈춰지면 이달 앞당에 이국수가 더 나아가면 유교가 전쟁이 가질합니다. 태극기가 나라에 지금 다 들어와서 태극기가 시나리에 바꾸게 우리가 지휘가 원하는 게 누가 태극기 전해죄 합법을 한국에서 돌아내고 우리 대통령 덧받아주려면 이 지휘 정도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대통령 우리 대통령 불쌍하신 우리 대통령 국내 당견되신 우리 대통령 우리 서로를 우리가 우리 대통령 엄연hinups 우리는 기생양 semwa 문재기 타고! 대신장 났습니다. 문재기 타고! 전남올림픽 조작하는 문재기 대신장 났습니다. 문재기 타고! 문재기 타고! 전남올림픽 조작가! 오시아! 보라! 침묵! 제발! 섬롤, 정치! 진아 아멘 한글자막 by 한효정